영상편집 영상편집 아침 샤워 하고 나온 삼도리를 만났어요 아님 샤워장에 오니까요 체납 그럴까요? 우리가 먹을 만큼 더 보이지 필름을 넣으려면 하얀토lam 왜 이걸 낸 거야? 동해삼 주인공원 이건 내가 평소에 옆으로 가두고 여기가 아주 흔들려요 야 야 이거 다람쥐가 겁이 없다 야 다람쥐가 겁이 없다 야 이게 만불상이야 장치에 있는게 아 고대산의 만불상 밖에서 오윤화디에 잊지않고 아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